3차 세계대전 가까운 미래,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일부가 내놓은 방법은 책, 그림, 음악, 모든 예술품을 불법으로 구성하여 예술품을 소유하는 즉시 반군으로 여겨 즉살에 처하는 것 반군 진압을 위해 누군가 투입되는데 특수무술 권카타를 익힌 클레딧 프레스톤입니다. 블레스톤 블레스톤이 수십 명을 죽이고도 무표정한 이유는 감정제거형 프리즈움을 투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스톤 24일 오흠 오늘따라 프레스톤의 파트너 페트리지의 행동이 좀 이상한데 책을 몰래 챙겨왔습니다 회색 도시 리브리아 책, 그림, 음악은 물론 인간의 감정까지 말쏘시키는 곳입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변화할 것 없이 감정제거약 프리지움을 투약하는 사람들 한편 파트너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프레스톤 직접 제출한다던 책은 접수가 안되어 있었고 방군 지역에서 몰래 책을 읽고 있는 파트너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를 죽이고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프레스톤 그날 밤 아내를 보내던 날을 꿈꾸게 되는데 아내는 사형선고를 받고 소각되어 버렸죠 우연히 감정제거약 프리지움을 깨트리게 되는데 고급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 써서 뭔가를 생각하는 프레스톤 끝내 약을 타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현장으로 가버리죠 아내는 사형선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사형선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사형선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심란한데 죄인 메리까지 그런 말을 해버리자 프레스톤의 머리는 복잡해졌고 비닐에 가려져 있던 노을을 보고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슬며시 획일화된 책상 배치를 바꿔보는 프레스톤 이제 사람을 즐기기는커녕 죽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사람을 즐기기는커녕 죽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방성은 찹팔해 버린 프레스톤 이제는 죄인 메리에게까지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녀의 향기를 느껴보는 프레스톤 방군지역에 강아지를 풀어주려는데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 해버리죠 적극적으로 프리지움 투약을 하지 않는 프레스톤 적극적으로 프레스톤 정보군이 방군을 한참 털고 있을 때 그들의 탈출을 늘리는 프레스톤 시간을 버는 사이 방군들은 도망을 간 듯 했지만 모두 퇴사를 가졌습니다 파트너의 요품에서 어떤 사진을 발견하는데 파트너와 메리는 연인 사이였죠 그녀가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는 프레스톤 얼마 후 그는 뛰어난 직감으로 반군의 본진을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 그를 지켜보던 반군 지도자가 이곳으로 유도한 것이죠 이 도시의 1인자를 죽이려 하는 인물을 받는 프레스톤 시치미를 뚝대며 반군과 배신자를 잡아내겠다고 다짐하는 프레스톤 메리의 사용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불안 태도해하는 프레스톤 프레스톤 그녀를 보아하자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던 프레스토는 임기응변으로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성공하고 계획대로 반군을 넘기는 연기를 하면서 상부의 무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지배자를 영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전에 심리검사를 받는 프레스토 이 모든 건 한정 흑인 파트너와 부회장의 계략이었고 2인자였던 부회장이 사실은 이 도시의 1인자였습니다. 그림은 물론 이거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1인자의 사무실 순식간에 호의대를 쓸어버린 프레스토 2인자으로 인사할 수 있는 전 영화 이큐어리브리엄 이었습니다.